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 우리나라 제가 유튜브를 다 뒤져봤는데 이거를 리뷰한 유튜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가장 처음으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액션 카메라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고프로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액션 카메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고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사이즈에 딸리지 않는다면 가격이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프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만한 액션 카메라 하나에 60 몇만 원대죠? 지금 고프로 10 히어로가 나오는데 거의 67, 8만 원, 9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바로 이겁니다. 아카소에서 나온 브레이브 8 알맹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브레이브 8 보이시죠? 고프로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요 카메라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사용방법은 고프로와 거의 똑같아요. 뭐 드래그하는 방향만 살짝 다를 뿐이지 사용방법은 고프로하고 거의 똑같고요. 제가 며칠 동안 요걸로 촬영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30만 원대. 해외에서 구입하면 30만 원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면 30만 원대 중반 정도. 구성품은 판매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 면에서 60 몇 만 원 하는 고프로에 거의 50% 반값밖에 되지 않는 액션 카메라입니다. 자, 우선 뒤에 액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액정이 있습니다. 이 액정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성품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박스를 열면 이렇게 구성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있죠? 여기 뭐 이렇게 땅과 워터 시작해서 이거는 케이블 타입 어디에 고정시킬 때 매달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뭐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어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핀마이크가 이렇게 딸려와요. 이 고프로에서 이거 하나씩 핀마이크 하나 따로 구입하려면 보통 9만원, 8만원 이렇게 가요. 고프로는 유난히 이 브라켓이나 부속이 비싸요. 그런데 브레이브 8은 다행히 여기에 핀마이크를 이렇게 딱 끼우게 나와요. 그래서 핀마이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모컨이 됩니다. 리모컨. 보이시죠? 리모컨이 따로 들어있어요. 리모컨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고요. 이 리모컨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사서 보다 보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모컨 사용법은 따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브레이브 8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보이시죠? 왼쪽에 파워 버튼 그리고 오른쪽은 영상을 찍고 안 찍고 녹화 시작 멈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모드 버튼이 있어요. 모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이 여기가 SD 카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아 여기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를 밑으로 살짝 탁 내리고 탁 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D 카드와 충전 단자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배터리 배터리 교환하는 쪽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탁 밀면은 얘가 탁 열려요. 이거는 고프로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고프로는 그냥 잡아 뜯어서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빼고요. 자 배터리 보이시죠? 그리고 파워 버튼을 켜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됩니다. 자 아카소라고 켜지죠? 자 현재 배터리가 77% 있고요. 지금 요 네모 칸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제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건지 영상을 찍을 건지 그 다음에 지연 시간 격차 이거는 타임랩스 타임랩스를 찍은 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찍으신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은 초기화창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재생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면 여기에는 뭐 이렇게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정화 작업 그리고 위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상도 우리가 1080 30 플레임으로 찍을 건지 그 다음에 떨림 방지를 여기 닫기가 돼 있네. 떨림 방지를 표준으로 아니면 슈퍼 스무스 최강하로 할 건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떨림 방지 보통 표준으로 놓고 찍어도 되는데 표준으로 한번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슈퍼 스무스는 어플을 깔아야지만 되는 거네요. 표준 측광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여기에서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게 한글 모드가 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세븐까지는 한글 모드가 되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한글 모드가 지원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 FHD에서부터 제일 저해상도가 1080 30 플레임 1080 60 플레임 그 다음에 1080 90 플레임 1080 120 플레임 와 1080 200 플레임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40 뭐 쭉쭉쭉 올리다 보면은 2.7K도 90 플레임까지 지원이 되고요. 4K도 K는 60 플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FHD 30 플레임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렌즈가 이렇게 분리가 돌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거는 이제 먼지가 끼었다거나 그럴 때 여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종류고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꼭 닫아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발열판 열 빠지는 데도 있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면 전면 액정이 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뒤로 보이죠. 이게 16 대구 사이즈인데 이렇게 전면으로 돌렸을 때는 이 모드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하나 둘 셋 모드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전면으로 바뀌어요. 전면 액정이 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꽉 찬 모드로 나오는데 이것은 16 대 9 사이즈로 딱 나와서 우리의 얼굴이나 이런 모양을 맞추는데 있어서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메뉴 버튼을 3초 동안 하나 둘 셋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전면은 죽고 그리고 녹화 기능을 자 오른쪽에 녹화 기능을 한번 딱 눌렀어요. 그럼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는 앞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고 여기에 초록불이 깜빡입니다. 그러면은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가 되기 전에 메뉴 버튼을 하나 둘 셋 하면 딱 전환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전면 화면이 딱 들어오죠.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에서 아카소 라고 치시면 여기 아카소 고 나오죠. 제가 이제 설치를 해서 돼 있는데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우선 브레이브 8에서 와이파이를 켜신 다음에 와이파이를 켜시고 휴대폰에서 앱에 커넥트 캠 커넥트 카메라 하면은 자 여기 제 카메라가 딱 떴죠. 클릭. 그럼 커넥트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연결. 연결했습니다. 브레이브 8.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는 게 여기서 보이시죠. 자 보입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것을 여기에서 레코딩 여기에서 레코딩 슬로우모션 그 다음에 슬로우모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 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 보시면은 나중에 구입하셨을 때 설명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 설명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덱 같은 것을 심으실 때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앱에서 앱에서 설정을 코덱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내보내기 할 때의 그런 저장 저장 파일 형식 이런 것들을 다 앱에서 상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 8은 2021년 아카소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센서가 IMX586, 4K 60플레인까지 그 다음에 8K도 지원이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16배속 슬로우모션과 슈퍼스무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듀얼 컬러 화면에 외부 마이크 음성도 다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배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광각 쭉 확대까지 그 다음에 풍절음 감소하는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클릭을 하면 얼굴 인식이 가능하는 AI 스마트 얼굴 측정이 되고요. 원클릭으로 빠른 캡쳐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1550mAh 용량입니다. 리모컨으로 멀리 세워놓고 작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브레이브 8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요거를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아 이런 데에서 또 찍어야 제대로 또 영상이 잘 나오죠. 자 이 브레이브 8이 액션 카메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 카메라의 기능을 얼마나 잘 하는지 제가 이거를 들고 걸어도 가보고 뛰어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우선 풀 HD로 16대 9의 풀 HD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보이는 저쪽으로 뛰어 갔다 올게요. 자 요렇게 딱 들고 뛰어 가겠습니다. 딱! 여기 뛰어가고 있어요. 제가 뛰는 모습 보이시나요?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흔들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어. 자 지금은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이렇게 힘들어 아 조금 조금 뛰었더니 숨이 차네 자 요번에는 자 이 강을 제가 4K와 2.7K 풀 HD로 촬영을 해보는데 화각이 얼마나 당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풀 HD 30 플레임입니다. 풀 HD 30 플레임 2.7K 30 플레임 2.7K 30 플레임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4K 30 플레임으로 촬영 중입니다. 4K 30 플레임 아 좀 많이 해상도가 좋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액션 카메라 아카소에서 나온 브레이브 8 이걸 들고 띄워둬보고 걸어둬보고 그 다음에 FHD 2.7K 4K 8K 까지도 촬영이 가능한데 8K는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야지만 8K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고프로10 요즘 69만원 정도 하는데 이 브레이브 8은 30만원대 초중반 그 가격에 비하면은 이만한 카메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브레이브 8 어떠셨나요? 아 60만원대 비싼 고프로 를 쓰기가 부담스럽거나 나는 돈이 없다. 근데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내가 촬영을 시작해보고 얼마 안가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자 이 가격대에서 괜찮은 액션 카메라 아카소에서 나온 브레이브 8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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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